머리부터 달려야죠 리즈가 팔려서 그렇지 앞에서 힘쓰지 말고 그렇지, 지금처럼 머리만 잡채고 있는 사람은 앞에서 계속 잡채고 화이팅! 방금처럼 해서 잼파만 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가볍게 쉽게 들어가지 마세요 가볍게, 가볍게 골다, 그렇지 그런 거 없지, 짜리만 한 방 조심해요 타이밍 잡아야 돼 타이밍 잡아야 돼 통화! 통화! 박스! 그렇지! 하나는 끝내지 말고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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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화이팅 형 긴장 요 Cit 감사합니다.